에코융합섬유연구원 기업성장에 이발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은 연구개발과 기업지원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연구개발 분야로서는 친환경세무소재, 안전보호용 윤곽박세무제품개발, 산업용세무제품개발을 통해 윤곽박세무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곽박세무소재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과 고보가치 시장 맞추며 제품개발 같은 기업지원분야와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추진개혁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업지원분야는 지역사업 육성사업, 창업부역성장지원, 인력양성사업, 섬유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등 마케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과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내년 전북섬유공동홍보관을 운영을 통해 전라북도의 섬유패션기업의 PIS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 전북섬유패션기업이 전북섬유공동홍보관을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 융합섬유연구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전북섬유패션기업이 가진 친환경과 융곡파업 소재 제품을 국내에 바위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침체되었던 전북패션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섬유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라발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탄생시켜 전북섬유패션기업이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의료용에서 산업용을 아우르는 융곡화 섬유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고보가치 섬유산업 구조고도와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과 연구원이 함께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